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될 건 3월 CPI가 발표되고 또 FOMC 의사록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3월 CPI, FOMC 의사록 국내에서는 또 화요일 금통이도 있고요. 에코프로 삼형제들의 실적 발표도 다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들여다볼 내용이 많고 변곡이 될 만한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 같이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보내고 났더니 사실 지난 금요일장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복귀하겠습니다. 어땠는지부터 들여다보죠. 금요일장 양지수 모두 다 상승이었습니다. 상승 탄력도 꽤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름세 나타냈고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조금은 더 많은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온기가 군데군데 많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가지 태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인데요. 기존의 태양이었던 2차전지가 여전히 반짝였고요. 그리고 신흥태양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쪽에서 이슈로 치고 나왔죠. 삼성전자의 장전 실적,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감산에 대한 코멘트가 시장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실적이 예상했던 1조 원에도 못 맺히는 영업이익으로 나오다 보니 잠정치가 이 정도까지 좋지 않다고? 아 그럼 정말 바닥인가 보다. 이런 인식도 조금 있었고요. 거기에 감산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실리콘 응급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상승도 확인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국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도 한 번 더 힘을 받았고요. 하이브나 게임 등에서도 강세가 보였죠. 반면에 지난 금요일에 AI 쪽, 유럽, 이탈리아에서 채취PT를 금지한다던가 일부 AI 쪽에 대한 규제 이슈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순환 테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AI 종목들 일단은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기계나 음식료 유통 쪽에서도 이날은 좀 약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가 들여다봤더니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어요. 거의 다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요즘에 자주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하이브, 신한지주, 금융지주차 쪽으로도 매수세가 꽤 유입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많이 샀고요. 와이젠터, JO, CNT 도전제 업체죠. 그리고 미래 반도체, 알테오젠. 외국인도 어찌 보면 2차전지라는 주도주와 반도체, 바이오를 적절하게 섞어서 포트에 넣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날은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같은 상승세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를 조금 웃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성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실적은 다들 체크하셨겠습니다만 좋지 않았었고요. 그 뒤에 나왔던 코멘트,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코멘트가 힘이 되어줬죠. 공식적인 언급으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왜 이런 감산까지 선택을 했을까요? 재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통 재고일수는 5, 6주라고 하는데 20주가 넘어가다 보니까 재고를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들, 디랜 같은 경우 거의 원가 수준에 왔다라는 내부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반도체 가격을 막아서야 됐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혹은 SK하이닉스 등등에서 감산을 하고 있는데 제발 삼성도 좀 해라라는 분위기가 있죠. 시장의 압박도 분명 영향을 줬을 겁니다. 어찌됐건 감산 결정을 내렸고요.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하죠. 대체적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겁니다. 감산을 해서 공급을 축소시켜서 이론적으로는 조금은 빠른 어팡의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 자율주행, 신규 CPU 출시 여러가지 수요가 조금 따라주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반도체 불황이 얼마나 깊으면 감산을 안 한다 안 한다 하던 삼성까지 하냐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 불황이 더 오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본다면 수요가 중요하다. 지금 소비 심리가 얼마나 더 살아나서 이쪽을 소비해주는지 중국에서 이쪽 재고를 얼마나 털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의 반응만 본다면 이쪽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감산 쪽에 왜 이렇게 환호를 할까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살짝 건너가야 되는데 네, 이때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모두 동시 감산을 하던 시기입니다. 2009년도인데요. 이때 당시에 보시죠. 디램의 가격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완전한 공식적인 감산은 아니었습니다만 2016년과 2019년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감산 얘기를 꺼내놨었고요.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이 빠르게 또 회복하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좀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고요. 이 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만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소형 반도체에게도 당연히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시장은 말하는데요. 3개년도 평균 주가 수익률, 어떤 3개년도이냐면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하고 난 이후에 3개년도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엔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쪽에서도 3개년도 평균 수익률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장에 같이 중소형 반도체 사도 올랐던 게 되겠죠. 이날도 소부장부터 해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솔브레인도 6%, 미래반도체 16%, ISC 7%, 하나 마이크론도 9%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죠.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해서 일단 삼성전자를 사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좀 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죠. 이날 추경호 부총리도 반도체는 국가 생명줄이다, 전폭 지원을 하겠다라며 삼성의 평택 쪽에 방문해서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증권과 곳곳에서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대신해서는 적극 매수하자라며 8만 원을 목표가 제시했고요. IBK에서는 흑자를 어찌됐건 지켜낸 것보다 더 반가운 게 바로 감산 이슈다라며 목표가를 9만 원 잡기도 했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수치가 되지 않길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같이 추적해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건 일단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게 주도주 자리의 2차 전지 그리고 기대지로 반도체와 바이오가 한 번씩 시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이 조금은 더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내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2차 전지도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대장주 여전히 살아있고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의 시세를 내주면서 좀처럼 이곳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함께 가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AI 쪽에서는 살짝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긴 합니다만 언제든 사실 크게 불씨를 지필만한 여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표 변화가 나타날지 여러분들도 한 번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시죠. 자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기다렸죠. 한 중립 정도의 영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되려 2월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실업률이 낮아졌네 고용이 괜찮아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비농업 고용을 보시면 어 2월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낮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비농업 고용 쪽에 부진 이것은 그럼 연준이 바라던 대로 고용이 부진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저것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비농업 고용은 많이 줄었긴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탄탄해 라는 쪽의 인식이 잡히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보시죠. 사실 이 고용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동결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25BP 인상 전망이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요건 참고하자라고 말하는 건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렸을 텐데 그 설문조사를 한 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태가 전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번 주는 2500과 900의 저항 때 진입한 상황입니다. 양지수가요. 그런 가운데 일정들이 꽤 많아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보시면 화요일입니다. 한국에 금통이 있고요. 에코프로 삼양제 실적 발표 있죠. 중국에 또 물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3월 CPI가 있는데요. CPI 예상은 미국의 한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예상보다 낮을 경우 물가가 잡힌다. 긴축을 그만하겠구나. 그런 경기가 바닥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인지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힘을 내줄만한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CPI 등을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4일에 요즘 미국 경기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경기 침체를 자극할 내용이 될 수 있을지 소매 판매 등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젤피모건, 시티그룹 등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들의 실적도 곧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눠봤던 암, 연구, 학회 등의 내용도 시작이 되니까요.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산업뉴스입니다. 제페토에 대해서 게임물 등급 분류 규제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에는 조금은 더 우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 볼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모더나가 암과 심장질환에 대한 mRNA 백신을 2030년까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RNA 백신 한 대 맞고 암을 예방한다.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가능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이슈가 나온 것만으로도 mRNA 관련주들 트레이딩 관점 대응 가능할지 지켜보시고요. 주말 사이에 조금 살벌했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한 채로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거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히토류 쪽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국에서 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엘컴텍, 아이티센 이런 종목들 또 시세날지는 지켜보시죠. 일단 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코멘트만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뉴스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만 산 걸 확인할 수 있죠.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2월 중순까지 8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매도로 한번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선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6조 7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리고 개인들은 5조 이상을 팔았고 기관은 2조 이상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확실히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좀 사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율이 늘어난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 퍼센트 포인트 순으로 좀 나열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K-방산의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은 12거래 연속으로 이 종목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은 55%나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볼 텐데요. 손해보험과 증권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10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조금은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 순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A프로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까지 161%나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주가는 실제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하락했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에코프로비엠 뒤를 이어서 또 양극재 생산기업으로 급부상했던 코스모화학이 될 텐데요. 이 종목은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200% 이상 올랐고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분 보유율을 늘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에서의 토픽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T3나 엠게임이나 인바디, JYP엔터테인먼트, 유로메카 등등 여러가지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이라던가 AI나 로봇 같은 기술기업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T3 같은 경우에는 리듬 댄스 장르 오디션의 주력 게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판호 발급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엠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 속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일단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는 20% 이상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설 설비 관련된 업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로봇 기업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때 같이 부상하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215%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꽤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렸던 기업 중에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체크해 봤었고요. 이어서 이제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던 LG전자에 대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LG전자 우리가 뭐 잠정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말 잘 나왔죠. 일단은 매출액은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3%가량 밀리면서 20조원 이상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사업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H&M, H&A 이 부분 생활 가전이죠. 가전 수요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다 좋았고요. 프리미엄 중심으로 확실하게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쪽에서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LCD 패널의 가격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견조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장 쪽도 역시나 지금 외형 성장이 가파르다,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올해 자체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기에는 2023년입니다. 1분기가 아니라요. 일단 매출액은 지금 예상으로 63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주목해볼 만한 것이 전년 대비해서 56%나 늘어나면서 3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대 최대치였던 영업이익이 바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될 텐데요. 작년에 3조 한 3천억 원가량 됐었는데 올해는 3조 6천억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올해는 워낙에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도 않았고 가전의 수요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2022년에 미리 재고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증권가에서는 지금은 재평가가 절실하다 올해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일단 주가는 장중에 11만 6천원 선까지 올라갔었고요. 종가는 11만 4천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정말 견조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까지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단 최고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황을 이겨내는 힘이 증명이 됐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 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증권과 BNK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원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년 동안 시가총액이 17%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246조를 기록했고 4대 그룹 중에서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과 SK는 좀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유지를 했고요. 그 와중에서도 LG전자는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강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약진이 두드러졌겠고요. 전장에서는 황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나 LG마그나, LG이노테 등등 워낙에 분업화가 잘 돼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은 만큼 앞으로 쌓여있는 수주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수주를 따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실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가전이라던가 전장,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계열사들의 연 매출도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스텝으로 봐야 될 게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잘 팔리고 있는 고가 제품의 판매 확대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해외 법인의 순회 점검을 통해서 북미나 유럽 쪽의 출장에 이어서 아시아권의 생산기지들도 하나씩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LG전자처럼 실적을 잘 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포스코그룹주가 2차전지 쪽에 밸류체인을 잘 구성했다라고 인정받으면서 주가 탄력을 보여줬다시피 LG쪽은 또 전장 쪽에 밸류체인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언젠간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고요. 2차전지 뉴스는 정말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난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전기차 사업자들이 조금 보조금이 줄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있으나 이거는 기대 요소로 한번 지켜보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미국이 자동차 오염배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관련한 소식 등이 조금 전달이 됐네요. 미국 측에서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을 꺼내놨습니다. 신차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는 전기차로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5년이면 내연기관차 신차 금지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주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메사추세치, 뉴저지, 워싱턴 등등에서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두 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고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겠죠. 국가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6%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2030년이면 52%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정말 공격적인 전망을 목표를 세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미국은 전기차로의 가속페달을 밟아서 중국이나 유럽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을 더욱더 빠르게 따라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거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IRA 세부법안 관련해서 내용 전해드리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현대차, 기아 등은 미국 생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들도 덩달아 바빠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살폈죠. 자 그러면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표로 내세운 67%, 32년 기준입니다. 현대차나 기아가 30년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58%와 47%예요. 그러면 더더욱 이걸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도 말했지만 2032년에 전기차 피중 67% 부합할 만한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 기아 바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그쪽으로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자동차 부품 쪽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주는 그냥 많이들 거론이 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확인하시죠. 미국의 전기차 공장 혹은 차량 경량화 얘기가 나오면 에코플라스틱도 한 번씩 움직임을 주거든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 누굴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IRA 이슈가 있었고요. 전기차 전환 가속이 있었고요. 테슬라가 이번엔 상하이에 새로운 공장을 또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테슬라 뉴스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 가격 인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재고 부담과 보조금 감소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 것에 미리 선제적으로 막겠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주요 모델의 차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 소식이 낯설지 않죠. 글로벌적으로는 다섯 번째고 미국에서만 올해 세 번째입니다. 1등의 치킨 게임이라며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엔 그동안 테슬라는 가격 전쟁을 펼쳤고 포드나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어찌됐건 인도량이 증가했고요. 그러면 IRA부터 해서 미국의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줄이는 과정 여기에 테슬라의 공격적인 치킨 게임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 완성차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좀 싼 가격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면 셀 가격도 가격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 고민스럽긴 합니다. 다만 셀은 또 대중화 모먼트로 봤을 때는 힘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소재 쪽이 꽃놀이패를 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전기차의 대중화가 빨라진다면 못 갔던 2차 전지 쪽에서 유일한 순환매 테마 충전 쪽이 움직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조금 의문을 안고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실리콘 음극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죠. 양극제 업체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탄력이 조금 약해질 때 실리콘 음극제 쪽에서 강세 움직임이 도드라졌습니다. 실리콘 음극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음극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그동안은 흑연을 썼습니다. 근데 실리콘 음극제를 쓰면 에너지 밀도나 충전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주행 거리를 늘려줄 만한 힘은 실리콘 음극제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실리콘 음극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방송했던 분량은 테슬라가 실라이온이라는 관련한 소재 만드는 실리콘 음극제 업체를 인수했고 포르쉐 실리콘 음극제가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은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10% 음극제 배터리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쪽 업체들부터 유일하게 지금으로선 실리콘 음극제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 급등이 나왔고요. 3월부터 실리콘 음극제 시생산에 들어간 한솔케미칼도 추가 상승을 보였죠. 실리콘 음극제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CNT 도전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호나 나노신 소재 동진 세미캠이 또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관련한 종목 내에서 또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진맛생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진맛생과 전략 챙겨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오늘 이제 좀 매수 기회로 삼을 날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감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인위적인 감산은 사실 그전까지 안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했기 때문에 시적 발표에 대해서 사실 좀 긴감인가 좀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위적인 감산을 하고요. 사실 그 감산량이 꽤나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 급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가장 심했던 보릿고개가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좀 호질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체 발행, 교환사체 등을 통해서 가장 힘든 시기 겹쳐낼 수 있을 거니까 반도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려, 지수를 만약에 우려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즉 지수를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사실 은행 리스크보다는 이제는 경기 침체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과연 나올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볼 필요보다는 일단 당분간 결에 따라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CPI 지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또 4월에는 또 FMC가 없어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분명히 코스피나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아직도 바닷건에서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걱정하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네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의외로 또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뭐 배터리 셀 같은 이제 조금 가격이나 압박보다는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는 저도 2차전지를 이제는 포트 안에도 이제는 담아봐야 되고 늦었지만 잊어봐도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서 시장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반도체 쪽 괜찮다 그럼 말씀 주셨는데 종목으로는요? 네. 원익 IPS 오랜만에 한번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원익 그룹주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아니 원익 IPS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장비도 잘 들어갔는데 그 안에 8세대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다만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익 IPS 조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정도 집중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시각 변화 등도 같이 살펴주셨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등도 눈에 띄지만 앞서 수영 앵커 전해주셨다시피 기계 섹터로의 매수세도 좀 확인이 되고 방산 쪽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 따라갔을 때 괜찮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수급을 많이 사면 이제 사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나오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도세를 출애할 수 있다는 점이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차익 실험 매물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국매도든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간 투자들을 이기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엄청나게 집중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샀는데 이들이 물렸던 종목 혹은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이로코리아와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하이로코리아 지난주에 피팅 다루면서 한번 정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금요일, 목요일 약 이틀간 조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크게 어떤 이슈가 크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고 여전히 외국인 매물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집량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돌아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워낙 인프라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해 보시면 이제 추가적인 시세, 사실 신규 매수 관점은 하이로코리아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 현대건설기계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충분한 수익률을 보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언급 주셨고요. 2차전지 쪽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랑 그동안 대주전자재료나 이렇게 2차전지 쪽에서 호흡한 종목들은 있었어요. 근데 섹터 전체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개별주로만 수익을 안겨주셨는데 리튬이나 에코프로 삼형제는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안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힘 받겠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나 LNF 같은 기업들을 사실 선뜻 손을 못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게 혹시나 사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글로벌 증시 중에 상승률 1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할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이제 꺾였을 때 그 무서움을 이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신 거죠.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키맞추기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양극제 시장이 좋아지면 제가 그때 에코인드림이나 이어서 이제 투발주자들을 기대해보자는 의미로 사실 그동안 시장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양극제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음극제 기업들도 키맞추기가 이뤄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있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IR 즉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 이제 나올 여러 가지 IR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오늘 2차전지를 사시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IR 이후 그 이후에 반응을 보시고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못 참고 2차전지를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절반만 매수하시고요. 내일 이제 이어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실리콘 관련주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섹터 자체가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즉 양극제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호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종목도 추가 공략 가능하고요. 전해질 전해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LFP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시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추가 상승 기대주로 저희에게 이녹스와 제이오를 주셨는데 사실 이녹스는 자회사가 또 실리콘 소재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이오도 CNT 도전제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이오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CNT 도전제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이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에 대한 적은 부담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이오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 한 번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한 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은 기업인데 자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평을 받기 일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 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 시 한 번 조금 더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주셨고요. 다음 진만스픽은 무엇일지 곧장 열어볼게요. 역시나 2차전지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저가 전기차 트럭 소형차 LFP 배터리 사용 결국 LFP 양극재 쪽에서 계속해서 LFP 쪽을 국내에서는 살짝 멀리하는 듯 하다가 한 반년 사이에 LFP에 엄청나게 또 집중을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보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이니켈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LFP라는 건 분명히 저가형 모델 내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국내 업체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LFP와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시세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 이제 LFP 관련 주들을 한 번쯤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LFP 관련 주 한 번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지와 천목 두 종목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로 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산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LFP 관련 주로 편입이 많이 되고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또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지는 한 번 테마성 이슈 거기에 추가적인 강한 반등을 이제 추가 반등을 한 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목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만 금요일날 조금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오랜만에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천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성장하고 있는 종목 중인 건 맞는데 사실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싼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그간 조금 소외 받은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밸류체인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까지 한 번 기대해 보면서 이지와 천보 두 종목 한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지와 천보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천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익을 좀 쥐었고 다시 한 번 관심을 투자하셨던 게 3월 30일이었고요. 주가 수익률 괜찮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77%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이 종목도 실리콘 응급제란 말이죠.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해요? 더 끌고 가요? 저 근데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은 게 지금은 또 이쪽에 수급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질 것으로 보고 사실 지금 이제 고점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 지금 현재 지수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수급이 분명히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좋은 수익이 나고 있으나 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시각 정리했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